저희 회장님 recuerde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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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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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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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해명합니다. 스피드업댁 찾아가, 남성분 세 분 함께 모셨습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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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sch은 because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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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걸려가지고 일단 승환 선배님께서 팔에 잘 막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더가 들어갔는데 괜찮다고 왜 고개 숙이냐고 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힘이 됐던 것 같고 감사하고 그래도 이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뭐 실수도 했고 점수 차가 동점이기도 했고 그래서 뭐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겠다 어떻게든 주재를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섯 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. 최대한 많이 울고 싶고요. 후반기 갈수록 수비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많아져서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 같고 전경기도 나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. 화요일인데 팬분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좋았고 근데 제가 또 보여드리면 안 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열심히 훈련해서 다음에는 이런 모습 안 보여드리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outuber bane 욕 욕 욕 욕 감사합니다.